태국아나 닮았어요 그분과 닮았으세요 태국아나 돌아온다고 약속하는 거냐고요 정말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이건 내 약속이네 기다린다는 내 약속 반대는 진성대로 이역이란 이름으로 살았었어 유배를 가다가 살수들의 습격은 화면 왔고 칼이 찔리고 할 수만 있으면 평생 소렸을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했을 거예요 햇들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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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